아 아 뭐이야 팍팍 아니 또 쳐먹어 맛있는데 왜요 왜요 기름이 왜요 아 왜요 웃지 말고 다음 대사입니다 아 자 키워주세요 계속 팩을 찍으세요 키워 아유 효진아 뭐하냐 빵 먹는디 아 또 쳐먹어 그릇아 죽어 이거 머리지 네거지 내거 아닌데 어 뭣이 중요한데 뭣이 중요하니 빵이 중요하니 빵이 중요하니 빵이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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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이거 끊어가요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